여기 있네 여기 여기 넘어가는 길 있네 이제 충주 14경 14th City Muse of 충주 어떻게 꼽아 하루에 뺏어 마크였나 뭐 있던데 나 광고봐라 아 여기가 왔어 어 왜 타고 갈까 가자 북한으로 오우 시부러 불리는 어디까지 똥으로 가나 자갈따 여기 좋잖아 이게 이런데 마냥 이런데 우리가 아까 저 미군인데 전이서 이리 온거 아니야 반대로 야 배 이름이 있어요 북타노 아우 저기 수맥을 수맥을 알아보러 온 예 도인께서 음 여기 수맥이 별로 좋지 않군 하나 분석을 하고 있네 수맥 연구가 요게나 많은 생물 집합소 예 털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개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어 aha 아 폭 으 아 요긴하네 배가 나오라는데 하..파다파다 돌이 계속 나오네 이거 영화보면 이 좀비, 이 좀비 있는거 있잖아 호일 없이 안되네 이거 부위다 못끼어 이게 쇠탱돌이요 자르는거에요, 부르는거에요 와우 영화네 영화, 영화처럼 붙네 이거지 이거 후하키 도끼로 도끼함 죽어 웃긴데 자르지 않고 부시더라구 진동이 자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올리지? 왜? 냄비랑 어떻게 올리지? 아 빨리 얘기해 줘야지 다시 돌로 쫓기는데 그거는 아이 걱정하지마 제가 몽골에서 17년동안 야생의 사탕 다 기술해서 기다려봐 냄비에 올릴 수 있는걸 만들어볼테니까 공룡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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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공룡알 공룡알을 오늘 제가 왕자의 게임 시즌4에 야 불꽃 내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 불꽃 참 좋아하는데요 공룡알 한개 오늘 불 잘 붓고 세고 장작 좋고 genius 역시 날씨가 따세요 불 햇살 오오오오오오오 숫불벗 типа 오흼 으 으 아동 오갑구나 수척 오오오오오오 charges 여자로 살린다는 그 요법 심폐소생물 왔다 승림요 왔다 내일은 누구 또 처리하러 가야 되는겨 아.. 아랫마을 김사장 담가야겠다 그 김사장 말인겨 말을 더럽게 안 들긴 안 듣던데 아.. 내일은 뭐 속 좀 봐줘야 되겠네 금방 오른팔이 좀 큰다고 이 새끼가 죽고 사빠서 형님 내가 내일 처리하곤 테니까 뭐 오늘 막걸리 한잔합시다 뭔 소리가 저거 교류독감 교류독감 안녕 저기 병균 뿌리는거 아이가 일로 오지마 탄닭을 만들어볼게 아따 사운드 보소 스테레오로 깽깽거리네 스테레오로 깽거리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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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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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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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그거 아니에요 빨리 편대 유지해 빨리 편대 유지해 아따 물이 시원하게 좋네 내가 딱 좋아한 날씨거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야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건데 이거 야아 야아 내가 군인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야아 야아 내가 같은 기분을 가진 놈은 이 군인이 돼암 맞는 난데 응 페더라고 펴고 펴고 손님이야 찾아봤어 찾아봤어 콩콩 어 누군겨 어 어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가 넘치는 거야 우와우 양이 세별은 아 아 환호 1분 거 오우 거의 없는겨 우리는 이제 퓨전으로 소고기와 김치를 음 이거네 이거 그치 아까 내가 먹은 거는 이거 타이어였어 아 웰자냐고 그래 레어 사장님 맛이 좋네 요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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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부를린에 김치 맛있어 전라도 김치지요 응 레시피 오우 쟤네들도 야외지침 오늘 팩은 없어 이게 딱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은 겉은 살짝 익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그대로 요게 요게 스테이크 안 익었어 이게 응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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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아니 아니 처음 그만할 수 없더라고 지금 안있게 안있어 촉촉할 때 먹는데 꽃들이 Whoo 거뻔 엑 이거 잘 타던데 이거 한방이면 해치같아 우와 브라사이 그라나토 브라사이 그라나토 깨지네 똥 묻었어 어이nica SEING 으으으윽 어이 c 안 드러져 한 손으로 끙끙 꺥끙 어이씨 안 드러져 한 손으로 끙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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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무기 획득 아직 레벨이 안되서 이거 어디야? 저 보스가 있는 곳을 봐야지 끝판 대장이 제게 숨어있다 아이템을 발견했다 킥 깨 깨 깨 이걸로 보스를 잡겠다 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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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рив시 푹신푹신 점프로 높아 무기 획득 레벨 올려야지 레벨 올려야지 레벨 올려야지 레벨 올려야지 무기는 썩어서 버리고 새로운 무기를 주고야지 꽃이라도 가져가서 온김에 고블리영 선물을 줘야지 이놈 참 고블리영 선물로 가져가야겠다 고추 아이템 포션 사재개도 끝났어 결심 주님 아멘 하늘 실수 하늘 하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